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인들은 2017년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에 도입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아주 거칠게 그리고 대단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근에 대만이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막 시작된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보복 실상은 8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대만 개인 여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의 문화여유부 우리로서는 문화관광부입니다 7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면한 양안 중국과 대만 관계에 비추어서 2019년 8월 1일부터 47개 도시의 대륙 주민의 대만 개인 여행 시범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 양안 관광 교류 창고인 해협 양안 여유 교류 협회 명의의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이 여행사를 상대로 대만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자유 여행까지 전면 검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여행 자유화를 2011년부터 실천했습니다 대만 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에 베이징이라든지 텐진, 샹하이, 샨문 등 중국 내 47개 도시의 호적 보유자의 한 해수만 대만 개인 여행을 허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2020년 1월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또한 최근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만 정치인들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 이 징벌적 그런 형식의 금지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급 효과는 대만을 찾는 관광객의 60% 매달 15만 명의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상반기 대만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67만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중국 여행객은 약 70만 명 정도가 대만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만 관광업계는 약 1480억 달러, 39억 대만 달러 규모의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보복 이유가 뭐냐? 2019년 7월 9일 대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22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무기에는 108대의 M1AET 탱크, 허큘레스 중무장차, 2억 2천만 달러의 상당의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강력하게 반발한 중국은 7월 29일부터 저우산도 동부해역과 대만이 관할하는 근문도죠 진먼도에서 불과 55km 떨어진 둥산도에서 대규모 실전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기 위한 것이죠 대만은 위아래, 대만에 대한 위아래 두 곳에서 동시에 중국 정부가 상륙작전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대만과 중국, 8월 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들은 88.7%가 중국의 통일정책, 1국 2체제를 반대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중국과 대만이 분리된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중이 87.3%나 차지했습니다 대만인구는 현재 2,300만 정도 됩니다 대만인구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대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대만인들 대부분은 중국 공상당의 무력진공과 외교압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한국계의 시사점이 뭐냐? 트럼프 행정부가 거듭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근래에 미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묵시적으로 핵동결을 용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의 유화적인 발언이나 북일 정상회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아베의 움직임들은 모두 이 같은 추측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결국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이나 압력이나 보복이나 이런 부분에 빈변하게 노출되는 위험한 평화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환경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이런 전체주의체제들이 압력이나 보복이나 그리고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국 내에는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남남갈등 의견이 상당 부분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조금 줄여줄 테니까 다음에 고통을 연기하는 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시아로부터 굉장히 강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 압력을 받는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평화를 외치는 평화주의나 또 좀 더 타혜반을 주장하는 유화주의자들이 훨씬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득세의 순간에 항상 한국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중도 노선 없고 한쪽은 자유의 길이 있고 다른 한쪽은 노예의 길이 있다 그 두 개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 것이죠 그러나 점점 평화주의자나 유화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평화주의자나 유화주의자들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외세를 빌림을 삼아가지고 체제를 계속해서 변질해 나가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1948년도에 재헌국계 헌법에 바탕한 그런 체제를 계속 변질해 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한관계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대만이 무기를 구입한 거를 두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8월 초순부터 한미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초기 단계의 시험과 같은 부분들이 실시될 때 또 미국으로부터 신행 그런 비행기가 이렇게 한국에 도입되는 그 전후 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의 위협적인 발언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된 생각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뭘 뜻하는지를 아는 깨어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